죽는 약을 드린 손자 어떤 할머니가 매일같이 죽는 타령만 하더랍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입맛이 있나 기력이 있나. 그저 밥만 축내고 있으니 어디다 써? 나는 어찌 이렇게 안 죽는지 몰라. 우리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저승차사도 나를 모르나 원.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겨워라. 얘들아 어디 빨리 죽는 약 없다던. 나 좀 먹고 빨리 갈란다. 너희들 속 썩이지 않고. 어서 죽는 약 좀 사오라니까. 하루는 손자가 물었답니다. 할머니 정말로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험 죽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괜히 하겠냐. 어서 죽는 약이나 지어온 할머니한테 효도하려면 말이다. 그러고 난 다음 날 손자가 어디서 알약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할머니에게 드렸답니다. 할머니 이거 잡수세요. 저도 모처럼 효도할래요. 이것이 뭔데? 이것이 죽는 약이래요. 이것 먹으면 당장 아프지도 않고 죽는데요. 이것을 구하느라고 어찌나 힘이 들었던지. 그러자 할머니가 옆에 있던 빗자루로 손자를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아. 이 할미 죽으라고 약을 지어와. 그러자 손자가 볼멘소리로 대답하였어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죽는 약을 찾으셨잖아요. 이놈아. 그냥 해보는 소리지. 나는 더 살고 싶다. 어서 보약이나 지어와라. 이리하여 온 식구들이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사실 그 약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단 것, 오물오물 잡수식이 좋아하는 엿덩어리였답니다. 옛날 어떤 곳에 오빠 옹기장이와 누이 옹기장이가 살았답니다. 옹기를 구우려면 좋은 흙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가까운 곳에 나무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대개 깊은 산중에 옹기 굽는 가마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오누이도 산중에 살았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옹기 굽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 부모가 워낙 뛰어난 솜씨였기에 이들의 솜씨 또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니 자연히 다른 사람과 재주를 비교하기보다는 이들 오누이끼리 재주내기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솜씨가 막상막하였어요. 그렇지만 오빠는 자신이 남자이고 마진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이 동생하고 재주내기를 하여서도 이기고 싶은 것은 당연하였지요. 그런데 내기를 할 때마다 실력이 똑같아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오빠가 길거리에 있는 쇠똥을 긁어모아서 그릇뚜껑을 만들었어요. 쇠똥이라는 것이 물기가 있으면 축축 처져버리고 마르면 바스라져버려서 그릇뚜껑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런데도 오빠는 마치 차진 지늘구로 빚어 만들듯이 이 버슬버슬한 쇠똥을 가지고 거뜬하게 그릇뚜껑을 만들었답니다. 이때 누이 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오빠는 싱긋 웃으면서 말하였지요. 얘, 너 이것이 뭔지 아니? 쇠똥으로 만든 그릇뚜껑이야. 너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으스대었어요. 그러자 누이 동생도 싱긋 웃으면서 말하였지요. 오빠, 이 길에 있는 쇠똥은 오빠가 다 거두어드렸을 테니 재료가 있어야지요. 그러니 새로 그릇뚜껑은 만들 수가 없고 뚜껑 덮인 그릇을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있답니다. 오빠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손만 대도 바스라져버릴 지경인데 말이지요. 글쎄,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여간 해보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같이 일하던 옹기장이 여럿이 빙 둘러쌌답니다. 좋다. 오늘은 너희 온누이 중 누가 더 재주가 있나 한 번 시합하여 보아라. 매일 비기기만 했으니 오늘은 진짜 판가름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노희는 먼저 심호흡을 하였답니다. 그러더니 홀딱홀딱 땅째 줄을 넘었어요. 공중회전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바로 그 그릇 있는 데로 다가가서 얼른 그릇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릇 윗부분이 밑으로 가고 밑바닥이 위로 올라온 것이지요. 아래에 있는 뚜껑을 손으로 받치고 있었어요. 그런 채로 누이 동생은 홀딱홀딱 재주 넘기를 하였답니다. 구경하는 옹기장이들은 손에 땀을 쥐고 이 아슬아슬한 땅재주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홀딱홀딱 홀딱홀딱 공중에서 몸을 돌려가며 잘도 넘는데 그러다가 저쪽에 내려앉더니 그릇을 바로 세워서 사뿐히 놓았답니다. 물론 누이 동생 이마에는 땀이 송알송알 맺혔어요. 쇳동 그릇 뚜껑은 온전하였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답니다. 오빠도 감탄한 나머지 박수를 쳤답니다. 누이 동생이 다가와서 오빠에게 넙죽 절을 하였어요. 오빠, 이 동생이 미련한 짓을 하여 죄송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말하였지요. 아니, 본신 너의 재주가 나보다 나았었구나. 그런데 그동안 재주를 숨기고 꼭 나와 비슷하게만 보여왔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기어이 너를 이기려고 하였다. 내가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매가 할 일이 많고 또 언젠가는 우리 남매보다 뛰어난 기술자를 만날 것인데 오빠가 저한테만 자꾸 이기려고 하시니 답답하여서 오늘은 제가 한번 재주를 보였을 뿐입니다만 이 땅 재주가 그릇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작 그릇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제 다시는 내기를 하지 마십시다, 오빠. 그 뒤로 옹기장인 남매는 그릇 만드는 일에만 더욱 정진하여 더 훌륭한 옹기장이가 되었답니다. 장인이 새 사위를 불러놓고 물었답니다. 사위가 그를 얼마나 아는지 궁금했거든요. 자네, 면 무식은 했는가? 장인은 어깨에 힘을 주고서 사위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못했습니다. 사위의 대답에 장인은 할 말을 잃었지요. 면 무식이란 그를 좀 깨우쳐 겨우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 정도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면 무식도 못했다니 장인은 기가 막힐 수밖에요. 장인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혀를 끌끌 찼답니다. 해가 큰일이구먼. 사람이 그를 모르면 담벼락을 대하고 앉은 것처럼 깜깜하다네. 그렇다면 사물의 이치는 좀 아는지 내가 물어보겠네. 장인이 거드름을 비우며 사위의 얼굴을 보았어요. 사위도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장인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소나무는 왜 늘 푸르고 학은 어째서 잘 우는지 아는가? 장인의 물음에 사위는 씩씩하게 대답했답니다. 잘 모릅니다. 에? 모른다고? 그 이치를 모른단 말인가? 장인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소나무는 속이 작기 때문에 푸르고 학은 목이 길기 때문에 잘 우는 것이라네. 자네가 공부를 했다면 그런 것쯤은 알고 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네. 장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러자 사위가 빙글에 웃더니 장인에게 물었답니다. 장인어른 제가 몇 마디 여쭈도 되겠습니까?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게. 어떤 것이든 다 답해 주겠네. 장인은 자신있게 대답하였지요. 장인어른, 대나무가 늘 푸른 것도 속이 찼기 때문이며 개구리가 잘 우는 것도 목이 길기 때문입니까? 뭐라고? 사위의 물음에 장인은 아무 말도 못하였어요. 그저 멀뚱멀뚱 사위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떤 것이든 다 답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위는 그런 장인을 보고 빙글에 웃었답니다. 사위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공부를 하지도 않은 장인이 거만을 떨자 장인을 골려주려고 일부러 어리석은 채 했던 것이랍니다. 영조의 딸 화평옹주와 화환옹주 화평옹주는 영조와 영빈이 씨 사이에서 큰 딸로 태어났지요. 그 밑으로 6살 아래인 화엽옹주, 8살 아래인 사도세자, 11살 아래인 화환옹주 등이 있었답니다. 화평옹주는 13세의 금성위 박명원과 결혼하였어요. 박명원은 1780년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그때 팔촌동생인 실학자 박지원을 데려갔지요. 박지원이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의 문물을 살피고 돌아와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이 기행문 열아일기랍니다. 화평옹주는 어려서부터 영조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영조는 딸이 많았지만 화평옹주를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였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화평옹주가 동생들에게 미안해할 정도였어요. 화평옹주는 자신만 사랑받고 사도세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영조에게 아바마마 그리하지 마소서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화평옹주가 나서서 중재를 하였답니다. 사도세자 때문에 영조가 크게 화를 낼 때는 화평옹주가 그 화를 풀어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늘 화평옹주에게 고마워하며 그를 믿고 의지했다고 한답니다. 화평옹주는 아기를 낳다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조 26년인 1748년 6월 24일 아침 영조는 화평옹주가 보낸 편지를 받았지요. 아바마마, 병이 매우 깊어 다시는 못 뵐 것 같습니다. 영조는 편지를 읽자마자 급히 화평옹주의 집으로 향하였어요. 가마 속에서 그는 눈물을 펑펑 흘렸지요. 화평옹주의 집에 도착하자 영조는 옹주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방 안에는 옹주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가 앉아있었어요. 화평옹주는 그날을 못 넘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영조는 화평옹주의 시신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한답니다. 화한옹주는 영조의 아홉 번째 딸이에요. 영조가 가장 사랑한 딸인 화평옹주가 세상을 떠나자 그 사랑은 화한옹주에게 옮겨졌지요. 영조는 화한옹주를 지극히 사랑하였어요. 화한옹주는 13세에 일성이 정치달과 결혼하였지요. 그리고 20세인 1756년 8월 3일에 딸을 낳았답니다. 영조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화한옹주가 딸을 낳았다고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단 말이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구나. 영조는 신하들이 반대하는데도 화한옹주의 집으로 행차하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21일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화한옹주의 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지요. 영조가 놀라 화한옹주에게 달려갔지만 화한옹주의 딸은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화한옹주의 불행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2월 15일에는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지요. 영조는 홀로 된 옹주를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잘못될까 걱정되어 궁궐로 불러들여 살게 하였지요. 그쯤 영조와 사도세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화한옹주는 아바마마께 지극한 사랑을 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말하기도 하였어요. 화한옹주는 사도세자를 두려워하였어요. 지금은 영조가 살아있어 사랑을 받지만 아버지 영조가 돌아가시면 사도세자가 임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조 36년인 1760년 7월 1일 사도세자는 화한옹주를 불러 말하였답니다. 아바마마와 창덕궁에서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네가 무슨 수를 쓰든지 아바마마를 다른 궁궐로 모시고 나가거라. 화한옹주는 영조와 따로 살기를 원하는 사도세자를 위해 영조를 설득하였어요. 그래서 7월 8일 영조를 경의궁으로 옮겨가게 하였지요.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는 어린 세손이 경의궁으로 와 화한옹주가 세손을 아들처럼 돌보았어요. 그러나 화한옹주는 셈이 많고 독점력이 강하였지요. 세손을 손아귀에 넣어 제 맘대로 하려 했고 세손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질투하였어요. 심지어 세손이 송사라는 책을 교열하는 일에 푹 빠지자 그 책까지 질투하였지요. 세손은 자라면서 화한옹주를 멀리하게 되었답니다.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화한옹주는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일을 방해했다는 죄로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었어요. 그리고 십여 년 뒤 정조는 화한옹주를 한양으로 불러들여 살게 해 주었답니다. 조정에서는 화한옹주의 처벌을 원했지만 정조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화한옹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한답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경주 최부잣집은 12대 400여 년 동안 부를 이어 온 명문가였어요. 부자는 3대를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만석군의 재산을 지키고 명성을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경주 최부잣집의 대대로 지켜내려오는 6가지 가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첫 번째 가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예요. 조선시대는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로 양반 신분을 유지해야 부를 지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양반 신분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소과인 삼아시, 즉 생원과나 진사과에 급제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벼슬이 높아지면 권력을 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권력투쟁에 휘말리면 보복을 당해 가문의 몰락을 가져오고 하루아침에 부를 잃게 되지요. 이런 점을 경계하여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질 수 없음을 가르친 것이랍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두 번째 가훈은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예요. 만석은 쌀 2만 가마니인데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있듯이 욕심을 부렸다면 더 많은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이상의 재물은 소작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예요. 다른 땅 주인들은 수확물의 70에서 80%를 소작료로 받았는데 최부잣집에서는 50%나 그 이하로 소작료를 받았어요. 최부잣집의 땅이 많아질수록 소작인이 내는 소작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작인들은 최부잣집의 땅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였지요. 그래서 누가 땅을 판다고 하면 다투어 최부잣집에 소개했다고 한답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세 번째 가운은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주막, 객사 등의 여관이 있었지만 부잣집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았지요. 특히 최부잣집은 조선 팔도의 소문이 자자해서 경상도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들러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았어요. 최부잣집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였지요. 최부잣집은 1년의 소작료로 쌀 3천석쯤을 거두어드렸는데 그 중에서 천석은 집안 식구들의 양식, 또 천석은 손님 접대로, 나머지 천석은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한답니다. 최부잣집에서는 하루에 많을 때는 100명 넘게 묵었어요. 이들 손님은 지위에 따라 상객, 중객, 하객으로 나누었지요. 미리 약속을 하고 오는 일가, 친척, 사돈 등은 상객으로서 사랑채에 모셨어요. 최부잣집에서 알만한 양반집 사람은 중객으로서 작은 집 또는 사촌들의 사랑채로 안내하였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선비들은 하객으로서 최부잣집 근처의 노비집에서 묵도록 하였지요. 최부잣집에서는 손님들을 위해 쌀이 담긴 뒤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뒤주에 손을 넣어 쌀 한 줌을 집어들고 가면 노비집에서는 이들을 맞이하여 밥을 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하였지요. 최부잣집에서는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과메기를 주었답니다. 끼니마다 상객에게는 한 마리, 중객에게는 반 마리, 하객에게는 4분의 1마리의 과메기를 주었어요. 최부잣집에서는 다음날 아침 떠나는 손님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답니다. 하루치 양식과 과메기 두 마리, 그리고 노잣돈 몇 푼을 쥐어주었어요. 옷이 낡은 손님에게는 새옷을 입혀보내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네 번째 가운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심한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하려고 싼 값에 땅을 팔려고 내놓았지요. 심지어 쌀 한 말에 논 한 마지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부자들은 이때가 재산을 늘리기 좋은 기회라며 싼 값에 땅을 사들였어요. 그러나 최부잣집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며 철저히 금하였지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면 원한을 사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경주 최부잣집의 다섯 번째 가운은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는 것이었어요. 최부잣집 사람들은 근검 절약 정신이 투철하였지요. 그래서 보릿고개 때에는 쌀밥을 지어먹지 않았고 은수조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최부잣집에서는 집안 살림을 맡은 여자들에게 근검 절약 정신이 몸에 배도록 며느리 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요. 시집 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비단 옷을 입지 말고 무명 옷을 입으라고 하였지요. 경주 최부잣집의 여섯 번째 가운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최부잣집에서는 1년에 거두어 드리는 쌀 3천석의 소장료 가운데 천석을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한답니다. 사방 백리라고 하면 경주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간포, 서쪽으로 영천, 남쪽으로 울산, 북쪽으로 포항에 이르는 지역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최부잣집에서는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을 고향 사람으로 보았지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만석군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살폈어요. 이렇게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경주 최부잣집만은 활빈당의 습격을 받지 않았답니다. 문도령을 찾아간 자청비 옛날 옛날에 자청비라 하는 어여쁜 아가씨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자청비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웬 도령이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어요. 길 가는 사람인데 목이 말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없을까요? 그러자 자청비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는 버들잎을 띄운 뒤 도령에게 건네었어요. 얼굴은 고운데 마음이 어찌 그리 고약하오. 물을 주기 싫으면 그저 주기 싫다고 하지 마실 물에 버들잎을 띄우다니. 도령이 화를 내자 자청비가 말하였지요. 물에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목이 심하게 마르다고 하여 혹시나 급하게 마시다 체할까 해서 천천히 마시라고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그 말에 도령이 미안해하며 말하였어요. 나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아들로 문항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글 공부를 하러 거무 선생에게 가는 중입니다. 그 말에 자청비가 얼른 말하였어요. 잘 되었습니다. 집에 저와 똑같이 생긴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거무 선생에게 글 공부를 하러 가려던 참입니다. 둘이서 길동무 삼아 함께 떠나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아, 그거 참 잘 되었어.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집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문도령을 문 앞에 세워두고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에게 말하였어요. 부모님, 이 나이가 되도록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없이 달랑 저 혼자뿐인데 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나중이라도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거무 선생 밑에 들어가 공부를 하려 합니다. 자청비의 말에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공부에 나이가 어디 있겠느냐? 부디 잘 다녀오너라.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얼른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문도령에게 갔답니다. 저는 자청이라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 좋은 글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문도령과 자청비는 곧바로 건무선생을 찾아가 공부를 시작하였어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3년이 흘렀을 때였지요. 문도령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답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 혼례를 올리라는 소식이었어요. 자청도령, 나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아버님이 서수왕 아기에게 장가를 들라는 편지를 보내셨소. 문도령의 말에 자청비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담담하게 말하였지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소. 문도령과 자청비는 짐을 꾸려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덥기도 하고 목도 말라 두 사람은 맑은 개울가에서 멈추어 섰지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청비의 말에 문도령이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며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시원하구나. 안 그래도 땀이 어찌나 흘러내리던지 좀 씻고 싶던 참이요. 자청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울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물과 버들잎을 따서 글을 썼답니다. 자청비는 버들잎을 띄워 보내고는 집으로 내달렸어요. 그동안 자청비는 한눈에 문도령에게 반해 글공부도 따라가고 3년을 함께 지낸 거였거든요. 목욕을 하다 떠내려온 버들잎 편지를 본 문도령은 황급히 옷을 찾아입고 자청비를 쫓아갔어요. 여보시오, 자청도령. 3년을 함께 한 정을 어찌 이리 매정하게 끊는단 말이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갑시다. 문도령은 자청비를 쫓았어요. 자청비는 그토록 애타게 자기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 문도령을 보니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한번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달려오는 문도령을 막아서며 말하였어요. 문도령님, 그동안 저는 여자의 몸으로 남자처럼 행세하며 문도령님을 속였습니다. 이리 헤어지는 것도 너무 섭섭하오니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그리하리다. 문도령이 흔쾌히 대답하였어요. 자청비는 문도령을 부모님 모르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도령을 자기 방 병풍 뒤에 숨겨놓고 밤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중에 자청비가 물었답니다. 저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싫으나 부모님의 명령이라 우선 집으로 돌아가야 하오. 가서 그대와 혼약하겠다고 부모님께 말하겠소. 그렇다면 언제까지고 도령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청비와 문도령은 굳게 약속을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첫 달기 울자 문도령이 하늘나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말하였지요. 이 박씨를 줄터이니 박씨를 심어 열매가 자라고 그 열매를 따게 될 때까지 내가 안 오면 죽은 줄 아시오. 그러면서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박씨 하나를 주었어요. 문도령이 떠나자마자 자청비는 그 박씨를 심었답니다. 하지만 새싹순이 나고 줄기가 도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 열매를 맺어도 문도령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그러자 애가 타게 문도령을 기다리던 자청비는 문도령을 찾아 나섰답니다. 자청비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 눈에 익은 곳이 나타났지요. 예전 문도령과 함께 글 공부를 하던 곳이었어요. 자청비가 옛 생각에 잠겨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시녀들이 슬피 울면서 앉아있었지요. 여보시오. 무슨 일로 여기 주저앉아 울고 계십니까? 자청비가 묻자 한 시녀가 대답하였어요. 하늘나라 문도령님이 자청비와 함께 목욕하던 물맛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면서 물을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한데 그곳이 어느 곳인지 통 알 길이 없어 울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자청비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하였어요. 내가 바로 자청비입니다. 목욕하던 곳을 알려줄 테니 저도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자청비는 시녀들에게 목욕하던 계울의 물을 떠주고 시녀들은 자청비를 하늘나라로 올려다 주었어요. 그러고는 문도령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자청비는 밤이 깊을 때까지 문도령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런 뒤 날이 완전히 저물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나무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불렀지요. 저 달이 곱기는 곱다만 우리 문도령님 얼굴보다 고울까? 자청비의 노래 소리에 문도령이 벗어빨로 달려 나왔어요. 이게 누구요? 자청비 아니요?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소? 문도령은 자청비를 얼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부모님 앞에 나아가 말하였지요. 새 옷이 보기 좋으나 묵은 옷만큼 따뜻하지 않고 장도 새 장보다는 묵은 장이 단 것처럼 사람도 새 사람보다는 묵은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새 사람에게 장가 들지 않겠습니다. 저를 찾아 험한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자청비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오냐, 자청비는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이 있다. 어머니도 말하였어요. 오냐, 자청비는 너의 각시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문도령과 자청비는 하늘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새숫대야에 떨어진 버들잎 옛날에 한 소년이 서당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소년이 서당에 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모여 뱀을 잡아 돌리며 때리고 있었지요. 돌에 맞아 꿈틀거리는 뱀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들어 소년은 그 뱀을 빼앗아 물에 던져 살려주었어요. 몇 해 뒤 소년이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혼인 전날 밤에 꿈을 꾸니 뱀이 나타나 전에 살려준 보답을 하겠다고 하며 내일 혼인한 첫날 밤에 머리에 기름이 묻는 일이 있더라도 닦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사라졌어요. 다음날 혼인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물러간 다음 신방으로 들어갔어요. 신랑은 옷을 벗다가 잘못하여 등잔불이 엎어지고 머리에 기름이 한방 묻게 되었지요. 신랑은 꿈 속에서 뱀이 한 마리 생각나 닦지도 않고 그냥 두었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잠결에 어렴풋이 들으니 방문이 바시시 열리더니 키가 구척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먼저 신랑의 머리를 만져보더니 기름이 묻어있으니 신부인 줄 알고 옆자리에 누운 신부에게 내 마누라를 누가 빼앗아 가느냐 하고 외치면서 칼로 찌르고 튀어 달아났어요. 신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신랑의 처지가 난처해졌지요. 사람들은 신랑의 짓이라고 우겨댔으며 마침내 관가로 붙잡혀 갔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날 아침에 원님이 세수를 하는데 바람에 날려 버드나무 잎이 하나 세수대야 안으로 떨어졌어요. 원님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 버들잎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원님은 그 신랑의 사형을 중지시켰답니다. 다음 날 원님은 팔도의 이름 있는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 구멍 뚫린 버들잎이 떨어진 점쾌를 풀게 하였어요. 한 점쟁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버들잎의 구멍이니 유, 여판이며 따라서 성은 유요, 이름은 여판이니 이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하였지요. 원님은 사람을 시켜 유, 여판이라는 자를 찾게 하였더니 마침 뒷산에 있는 승려 가운데 유, 여판이 있었고 심하게 다루니 제가 오래도록 사모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신랑을 죽인다는 것이 신부를 잘못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사람이 아닌 뱀도 때에 따라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고 한답니다. 뻔뻔한 고슴도치 숲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지낼 곳이 없는 고슴도치는 숲속을 떠돌고 있었지요. 아유, 추워.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잖아. 날은 어두워지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고슴도치는 춥고 배고팠어요. 밥을 먹어본 지도 여러 날 되었답니다. 쉴 곳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고슴도치는 아무 집이나 대문을 두드렸어요. 개미가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지요. 우리 집은 비좁아서 당신을 재울 수 없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개미는 대문을 쾅 닫았어요. 고슴도치는 발길을 돌렸답니다. 산길 저편에 오두막 한 채가 보였어요. 고슴도치는 그 집 앞에서 애초롭게 부르짖었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썩은 밤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오두막 주인은 생지였어요. 그러나 생지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안에서 퉁명스럽게 말하였지요. 우리 식구 먹을 것도 없어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다른 집에 가봐요. 고슴도치는 서러웠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지요. 고슴도치는 쓰러질 듯 숲속을 헤매다가 굴 한 개를 발견했답니다. 그 굴에서는 꽃뱀 부인이 새끼들과 겨울잠을 자려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잠깐 눈 좀 붙이게 해주세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꽃뱀 부인이 굴에서 기어나와 말하였어요. 어머나 불쌍해라. 어쩌다가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착한 분이군요. 꽃뱀 부인은 고슴도치를 살펴보았어요. 당신은 가시가 있군요. 우리 아이들을 찌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그리하여 고슴도치는 꽃뱀 부인의 굴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답니다. 굴은 매우 비좁았어요. 고슴도치가 굴 속에서 뒤척이자 새끼들이 가시에 찔려 아우성을 쳤답니다. 꽃뱀 부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우리 아이들을 찌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어겼으니 이 집에서 나가줘요. 그러나 고슴도치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요? 따가워서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요. 꽃뱀 부인은 기가 막혔지요. 나중엔 고슴도치에게 시달리다 못해 그 집에서 나오고 말았답니다. 꽃뱀 가족이 오히려 뻔뻔한 고슴도치에게 쫓겨나고 만 것이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학자 임윤지당은 조선 후기의 여성 성리학자예요. 함흥 판관 임적의 딸이며 조선의 10대 성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임성주의 여동생이지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오빠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그에게는 둘째 오빠 임성주가 스승 역할을 하였답니다. 공부하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임성주에게 물었고 그러면 임성주는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쳐 주었어요. 임윤지당은 19세의 강원도 원주로 시집을 갔답니다. 신랑은 원주의 명문인 신씨 집안의 선비 신광유였는데 결혼한 지 8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뒤부터 임윤지당은 남편도 자식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임윤지당은 시집을 온 뒤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답니다. 여자라는 데 구애받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성리학을 연구하였어요. 한편 1782년 봄에 임성주가 가족을 이끌고 임윤지당이 사는 원주로 이사를 왔답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오라버니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 경전을 공부하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세요. 아무렴 그래야지. 함께 학문을 연구해보자. 임성주는 임윤지당이 성리학에 대해 물어오면 친절하게 답해 주었지요. 덕분에 임윤지당은 임성주가 원주에 사는 4년 동안 학문이 더욱 깊어지고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답니다. 4년 뒤 임성주가 공주에서 50리쯤 떨어진 농문의 옛집으로 돌아가자 임윤지당은 성리학을 연구하다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 농문으로 심부름을 보내었어요. 그러면 임성주는 자세히 적은 답장을 심부름꾼 편에 보내었지요. 임성주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임윤지당은 더욱 학문에 정진했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글로 써서 남겼어요. 집안 살림을 하면서 틈틈이 써서 모은 것이 큰 두루마리 하나였지요. 임성주 못지않은 큰 학자였던 남동생 임정주에게 보낸 이 원고는 임윤지당이 세상을 떠난 뒤 임윤지당 유고라는 문집으로 발간되었어요. 이는 정조 20년인 1796년 막내동생 임정주와 시동생 신광우가 정리하여 펴낸 것이었답니다. 이 문집에는 경전연구와 성리학에 관한 논문 및 중국 역대 인물 등에 대한 논평이 실려있어요. 그의 연구 성과들은 당시의 대학자들에게 견주어 손색이 없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답니다. 또한 임윤지당은 자신이 연구한 것을 훌륭한 한문 문장으로 저술하여 조선시대 여성문학사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도로 찾아온 동화사의 불상족자 2조 선조 임금 시절의 어느 해던가 사명당 유정이 한 늙은 중을 데리고 경상도 팔공산 동화사에 찾아들었어요. 원래 사명당은 해인사 팔망대장경 한지를 인쇄하여 그 절 무혈전이라는 법당에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일로 큰 비단폭에다 훌륭한 불상을 그리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늙은 중의 요구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불상 그림은 90일 안에 그리겠소. 그러나 불전 안에 숨어서 그려야 하니 틈이란 틈은 모두 발라막아서 아무도 엿보지 못하도록 해주오. 그리고 하루 한 번씩 밥을 들여미는 구멍을 만들 때 이때도 역시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말게 해야 돼요. 사명당은 이 요구를 쾌히 승낙하였어요. 그리고 중의 말대로 엄하게 단속하여 아무도 영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였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임진왜란이 일어나 사명당은 손수 승병을 이끌고 외적과 싸우러 가게 되었어요. 따라서 불당을 감시하는 일은 다른 중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절대로 그 불전환을 엿보지 않게 하오 하고 사명당은 신신당부하였어요. 이 말을 다른 중도 어기지 못했는지 그 후도 늙은 중이 불상을 그리는 동안 아무 탈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꼭 8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내일이면 기한이 차는 날 그만 큰 변개가 생기고 말았답니다. 어느 어리석은 중이 밥을 날라왔다가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마 거의 다 되었을 게다 하면서 불전환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갑자기 늙은 중이 붓과 물감 그릇을 팽개치면서 벌떡 일어섰어요. 하, 아깝구나. 심령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하더니 곧이어 잠겼던 문을 박차듯이 열고 나왔지요. 그런 후 또 한 번 큰 시름을 하다가 이번에는 어디론지 모습을 감추어버렸어요. 당장에 큰 소란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모두들 불전 문을 열고 우르르 들어갔답니다. 보니까 이때 벌써 훌륭하게 그려진 불상은 한쪽 발목 아래가 덜 그려진 채 펼쳐져 있었어요. 그 후 이 불상의 발은 다른 화공에 의하여 채워 그려지고 그런대로 더없이 종기한 불상 족자로서 동하사 불당에 걸어놓게 되었지요. 이후 얼마 안 되어 외적들은 동하사를 불사르고 하필이면 그 불상 족자를 저희 나라까지 가지고 달아났어요. 말하자면 나라의 귀중한 보배를 외적에게 도둑맞은 것이지요. 이 일을 안 사명당은 발을 구르며 원통이 여기며 언제든 내 손으로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하고 단단히 결심하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좋은 기회가 왔답니다. 임진왜란 다음의 정유재란에서 일본이 또다시 크게 폐에 달아났을 때 일본에 문재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사명당은 외적에게 사죄를 받음과 아울러 그들의 형편을 살필 겸 잃었던 보배도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그 임무를 맡았던 것이지요. 임금과 여러 대신도 사명당을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일본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어요. 여기서 사명당이 말한 나라의 보배 중의 하나는 바로 동학사의 불상 족자였어요. 사명당은 승병 대장의 늠름한 무장을 갖추고 머나먼 일본을 향하여 떠났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일본 땅을 밟게 되었지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사명당의 이름만 듣고도 달아났던 외적들은 막상 사명당을 본국에서 맞이하자 또 한 번 그 위험에 눌렸답니다. 그 중에서 다만 용감한 장수 카토오 키요마사는 역시 대장다운 성품이었는지 사명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카토오 키요마사는 오늘부터 조선 나라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며 복되게 삽시다 하고 은근히 항복하기를 권하는 투로 말하였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명당은 눈을 부릅뜨며 크게 꾸짖었어요. 임금의 명을 받들고 온 이웃나라 사신에게 항복을 권하다니 예의를 모르는 오랑캐들이로다. 더구나 나는 너희 죄를 다스리러 온 터인데 싸움에 진 나라에게 어찌 항복하겠느냐. 그토록 뻔뻔한 외적들도 이 말에는 낯이 화끈할 만큼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다가 창피 끝에 노여움을 숨길 수 없었는지 카토오 키요마사는 여봐라 이놈을 당장 숯불로 태워 죽여라 하고 발을 동동 굴렀지요. 마당 한 가운데에 수섬이 쌓이고 불이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힘센 장수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명당을 결박짖더니 숯불 가운데로 떠밀어 넣었어요. 그동안 사명당은 태연한 낮으로 몸을 맡기듯이 하다가 숯불 한 중간에서 눈을 감은 채 장승처럼 우뚝 섰답니다. 순간 맑게 개인 하늘에서 난데없는 빗줄기가 마침 그곳에만 퍼붓듯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삽시에 꺼져버린 숯더미 속에서 하하하 하는 사명당의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요. 외적들은 간이 으스러지도록 기겁을 했답니다. 카토오 키요마사부터가 사명당을 진짜 생불처럼 여기고 쭈르르 뜰로 내려왔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어서 올라가십시오. 우선 정중히 사과를 한 다음 다시 윗자리에 모시듯 앉히고 머리를 숙였답니다. 이후 카토오 키요마사는 사명당에게 금으로 장식된 의리의리한 가마를 한 채 마련해주고 심지어 뒤를 보러 갈 때도 가마로 모셨답니다. 어느 날 카토오 키요마사가 이런 말을 사명당에게 하였어요. 귀국에는 보배가 많다 하는데 대체 무언 무엇인지 한 번 들려주시오. 이 말을 들은 사명당은 카토오 키요마사의 얼굴을 무섭게 흘겨보았어요. 옛부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카토오 키요마사, 즉 너의 머리가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보배다. 카토오 키요마사는 나치 새파랗게 질려서 펄쩍 뛰었답니다. 뭐라고? 너의 목을 바치는 사람에게 일천량의 황금과 일만호의 땅을 상주게 되었다는 말이다. 본래 성미가 급한 카토오 키요마사는 벌떡 일어나며 어느새 큰 칼을 쑥 뽑아들었어요. 괘씸한 놈이로다. 그럼 내 목부터 이 자리에서 바쳐라. 그러나 사명당은 털끝 하나 끄떡 안 했답니다. 사명당의 호탕한 웃음으로 카토오 키요마사는 또 무엇을 느꼈는지 번쩍 쳐들었던 칼을 던지고 땅에 엎드렸지요. 참으로 탐복하였소. 대사 앞에서는 내가 한낱 용렬한 졸개만 갔소. 이 말만은 거짓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사명당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카토오 키요마사는 온갖 성의를 다 베풀어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사명당은 당시 일본의 정권을 잡았던 장군을 만났는데 그도 역시 사명당을 두려움에 가까운 존경심으로 대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당이 요구하는 일은 다 들어주었지요. 그리고 그는 공적인 일은 모두 대사의 뜻대로 되었으니 다음은 사사로운 일로 나에게 청할 것이 있으면 사양 말고 말하시오. 하고 진심으로 물었답니다. 사사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대들이 훔쳐온 불상 족자를 내어주오. 하고 사명당은 서슴치 않고 말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도로 찾아온 불상 족자는 다시 동화사에 걸게 되었는데 그 후 수해, 한발, 질병 따위가 생겼을 때 불공을 들이면 영험이 있었다고 전해진답니다. 생각부터 말씀해뜨리고 다시 동화사에 걸어가면 다시 동화사에 걸어가면 그만큼 사양, 소중함 보건